반갑습니다. 정규에 계신 메가스터디 학습 여러분, 수플림 수학 이현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우수한 기출 문제를 많이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한 강좌당, 한 강의당 한 문제씩 다뤄볼 건데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문자로 표현된 나머지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학력평가 기출은 아니고 내신 기출 문제들 중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나머지 정리 파트 쪽에서 보이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그 나머지 정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시험 문제도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실전 연습할 때 고생을 많이 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라는 유형이 있긴 있어요. 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이제 죽어라! 라고 한 문제 딱 내는 거고 좀 자주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는 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머지 정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항식이 있어요. 다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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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를 1차식 1차식 x-α로 나누었을 때 목수도 필요 없고 나머지만 구하는 방법을 나머지 정리라고 합니다. 나머지 정리를 배우기 전에 다항식의 나머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뭘 배우냐면 다항식 fx를 1차식 x-α로 나누었을 때 목수를 목수를 qx라 하고 나머지를 r이라 하자. 이걸 한 줄로 쓰는 방법을 배우죠. 그리고 나서 항등식이란 단원을 들어가서 이것은 항상 성립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의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도 괜찮다. 라는 개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설정했던 목수 이걸 이제 죽일 수 있다는 거죠. x 얼마를 대입해서 알파를 대입해서 x에 알파를 대입하면 결국에 x에 알파를 대입한 값이 r이다. 이 과정이 나머지 정리예요. 나머지 정리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정리를 또 하나 배우긴 배우는데 얘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녀석이 하나 있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인수 정리라는 게 있어요. 인수 정리 인수 정리 인수 정리는 뭐냐면 다항식 fx를 1차식 x-α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없는 거야. 나누어 떨어질 때 나누어 떨어질 때 나누어 떨어짐은 당연히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f에다가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수 정리죠. 그렇다면 fx는 x-α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 일단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고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얘는 분명히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에 대한 정보인데요. 문제는 2차식 2차식도 있고요. 2차식 중에는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가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가 있고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도 있는 것이고 이 유형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죽어라 하고 딱 나오는 거고 인수분해 가능하면 그냥 인수분해 하셔서 푸는 거고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면 직접 녹아다 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나머지들이나 혹은 몫이라는 아이들 그리고 식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 있지 않은 문제들을 풀 때에는 나머지를 문자나 혹은 다 어떤 식으로 미정계수를 설정해서 식으로 풀어야 되는 유형이 이제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나머지 있죠. 나머지가 지금은 1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상수지만 나머지에 대한 차수 나머지에 대한 차수 는 여러분이 누구로 나누었잖아요. 그치? 누구로 나누었죠. 누구로 원래는 제수, 피제수 이런 용어가 있었지만 지금 교과서 없기 때문에 나눈식 나눈식 의 차수 보다 무조건 얘는 낮아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2차식으로 나누었다 그럼 나머지는 1차 이하 3차식으로 나누었다 나머지는 2차 이하 2차가 아니고 2차 이하입니다. 그런 등등으로 세워줘야 되는 거야.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항식 fx를 x-5 2로 나누었을 때 목순 qx 나머지는 r이다 이렇게 써있죠. 한 줄로 써봅시다. 다항식 fx는 x-5 2로 나누었을 때 목순 qx 나머지는 r이다 설정이 돼 있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나머지만 구하고 싶으면 f에다가 5분의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였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f의 5분의 1은 r 쓸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게 유용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다항식 x 곱하기 fx를 5x-2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소스들로 문제가 바뀌는 거죠. 분명히 fx는 한 줄로 표현할 줄 안 다음에 거기다가 x를 한 번 곱하라는 거거든. 그럼 x에다가 fx를 곱합니다. 그럼 저기다가도 x는 한씩 곱해줘야 되겠죠. x-5 2가 되고 여기다가도 x를 하나 곱했습니다. 이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있는 xfx를 5x-2라는 1차식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어찌어찌해서 내가 식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도 뭐야 1차식이에요.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더 나누어진다라는 단점이 생긴 거지. 나머지가 원래는 r이었는데 얘도 r이겠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머지가 그냥 xr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문제 구조가 이 네모친 부분들은 xfx를 내가 5x-2로 나누면 어떤 덩어리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이 나머지는 1차가 아니고 상수 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5x-2 곱하기 어쩌고 더하기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잘 봐봐.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5x-2라는 식으로 나눌 건데 여기 지금 네모친 부분에 누가 들어가야 될지 위의 식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5x-2는 여기 x-5 2에다가 5를 곱한 거거든. 그럼 5x-2가 돼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위의 줄이랑 아래줄을 전개했을 때 식이 같아져야 돼. 당연히 여기다가 얼마 곱한 거야? 5를 곱했으니까 여기에다가는 5분의 1을 하나 곱해야 이 계수가 위랑 맞아져요. 거기에다가 x 곱하기 qx 이렇게 들어간 거지. 잘 봐봐. 위에 거 전개해 봐봐.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2x 여기다가 qx를 곱한 거죠. 여기도 5분의 1 처리를 해주면 x 마이너스 5분의 2가 됐었고 거기에 x를 곱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2x가 된 거지. 이 과정이 일단 중요해. 이 과정이 일단 중요하고 그럼 여기다가 x를 더한 거니까 선생님 몫이 5분의 1x 곱하기 qx고요. 나머지는 xR이에요. 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지금 1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얘가 나머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한 번 더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해볼 거냐면 암산이 자유롭게 되는 친구들은 여기서 바로 바꿔도 되겠지만 선생님 그게 안 돼서 그렇다면 x R이란 I 그러면 이렇게 쓰자. R은 지금 숫자니까 R 곱하기 X란 I를 내가 나눠보기로 해서 직접 누구를 5x 마이너스 2로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일단은 5분의 R을 곱해야 이게 지워질 것 같아요. 5분의 곱하시면 Rx가 되고 마이너스 5분의 2R이 됩니다. 두 개를 빼면 지워지고 5분의 2R이 되겠지.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XR Rx 이 녀석은 내가 5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봤더니 몫이 5분의 R이고 나머지가 5분의 5분의 R이고 5분의 2R이 되었다라는 거니까 여기 있는 XR을 이렇게 표현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까 전에 내가 5X 5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으면 이 덩어리로 이렇게 샥 묶이는 놈을 찾으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얘도 보이지. 그치? 얘도 보이잖아. 그래서 5분의 1X 곱하기 QX에다가 더하기 5분의 R도 보입니다. 됐어요? 여기 있잖아. 5분의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 묶여지지 않는 5분의 2R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몫은 5분의 1로 묶어주면 조금 더 예쁘겠지만 이 녀석에다가 나머지가 5분의 2R이 되겠다. 객관식 문제였는데 얘를 이렇게 딱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나머지를 문자로 표현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시험에는 무조건 한 문제 2장씩 출제될 겁니다. 그 나머지 정의 자체가 심화 개념이나 심화 문제로 들어가 버리면 문제를 요리조리 꼬아놓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그 녀석보다 차수가 낮아야 된다. 그걸 포인트로 잡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어쨌든 시험에 똑같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나머지 정류에서 가장 우수하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